어? 저희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승했는데요? 어떻게 우승했어요? 저희가 그냥 뭐 잘했나 봐요. 이렇게 막 뭔가 이런 느낌 보이지만 여유있어 보이잖아요. 가볍게. 더 멋있잖아요. 자 그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돼. 저는 뭔가를 얻는다고 하면 막 갖고 싶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아까 우리 지글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역시나 좋은 결과를 거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옐로우 1번부는 후방에서 안전하게 집 칠해주기 역할을 맡으면서 팀원들과 다시 한 번 뭉치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위치죠. 아 또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신나네요. 아 그러니까요. 모아서 한 번씩 꽉꽉꽉 꽉주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. 오늘 그리고 실제 슈터 계열이 좀 적었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. 네 근데 또 슈터 또 잘 되면 이보다도 게임이 재밌을 수 없더라고요. 물론 당하는 입장은 음. 아 찍힌 되길 해요. 저희가 이제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입장을 다 그렇죠.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그게 사실 저희가 영등포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는 슈터, 세탁수터 특히 뭐 N장도 많았고요. 네 네 네. 스나이퍼를 선택하신 분들도 꽤나 많았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러고 보니까 되돌려 보니까 그런 무기들보다도 다른 무기들을 많이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네 아무래도 이제 상위 리그에 올라가게 되면 무기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니 순간 그냥 파란색 물결로 맵이 약간 좀 파래해서 누른가 맵과 혼연일차되네. 네 혼연일차되면서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옐로우팀이 얘기해주고 있네요. 지금부터 달려가면 됩니다.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. 그렇죠. 다시 한번 투척무기로 길을 열어야 되는데 나이스오까지 거의 모아놓은 상황이라 슬슬 한 명을 잡고 여기서 지형 변함 지금 이 리조트 같은 리조트 백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러면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숨어 있다가 모아서 한 번씩 꽉 보는 멋은 이게 최고입니다. 숨어 있다가 어디 자 성공했나요? 쓰러치나요? 엇 그래서 홈소를 깔고 여기서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영역을 넓혀야겠죠. 옐로우 이건 이번 경기도 역시나 오프설 뒤체나갑니다. 자 지금 1분 정도 남아있고요. 오 옐로우팀이 오히려 지금 두 병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이러면 에너지 드링크를 깔아주고 아동에게 버프주면서 이 자리를 지킨다. 이야 블루 자 마구마구 지금 들어가 마치 내 원래 땅이었던 것처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을 수 있는 옐로우팀의 인원이 없습니다. 게다가 뚫으려고 했더니 크랩 탱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. 아 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 아직 30초 정도가 남아있고요. 우선 옐로우팀은 쓰러지지 않는 걸 좀 먼저 주단점을 두부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일발 역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지나가면서 상대방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아 요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현재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우 자 지금 멀리서 스나이퍼로 상대를 쓰러트렸는데 그렇죠. 스나이퍼가 또 공격을 가겠습니다.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우리 옐로우팀이 우리 망뱅스 팀이 와이프아웃을 당해버렸거든요. 그래서 결국 누가 봐도 약간의 좀 상황에서 유추가 되죠. 자 옐로우팀과 홍어 삼합팀과 망뱅스 망뱅스 팀 대 홍어 삼합파 팀의 대결에서는 홍어 삼합파가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런 마지막 8강의 티켓이었습니다.